어디 모집 좀 해볼까? 아 아 이거 네 창병인가? 창병은 또 따로잖아 얘랑 빌드가 비슷한데 이 쌍수 쌍도끼 도끼라 해야 되나? 넌 들어와라 멍청하면 좀 왔대 넌 들어와라 이제 새로운 친구들에게 왈디안? 왈디안이야? 엘렐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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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꾼 대장장이 광부 엘렐네스 엘렐네스 음 아 하나씩 만들어봅시다 아멘 내가 판 거로를 왜 할인하고 계세요? 선생님 반대손이지? 우리 다 양손잡이인데 어떡하지? 아 양손잡이인데 우리 곤란한걸? 아 양손잡이가? 아 양손잡이? 우리 곤란한걸?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습 무기 철도끼 철팔시온 양손검이지 한손검이야? 한손도끼 한손철태 한손도끼 하나만 뜹시다 한손도끼 깔끔해 보이죠? 무긴 한손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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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끼리 해당 식량이 괜찮나? 일단 출발해 볼까요? 식량이 괜찮은데요? 이 금방이면 내려가는 게 더 빠르겠는데? 테트라산 광산 여기죠? 여기 토벌하는 게 지금 미션이죠? 테트라산 광산 エンプさんじゃ 일단 지식을 좀 우선적으로 올리는 게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요 한번 붙어봅시다 만반 나눠서 써야겠는데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 버틸만 하다 아아 뒤잡혔다 체인장 붠 경로 오우 쉣 내려 찍게 쩔어버리게 경로 아 스테게 맞겠는데 콕 지통수 쫙 어음 뭐 틀어내라네 아이고 어떡하냐 어어 위험한데 붙잡혀서 못나와 이거 빨리 마무리 지워야돼 이거 붙잡으니 아이씨 달리기가 없네 아이씨 달리기가 없네 흠 아아 데미지 외래암 박히는 거야 ết 으으으으으아 아구르 체압 다 컷 스킬 등 못쓰네 마무리 붙잡아주고 마무리 휴 휴우 아 맞다 요거 3개 중 하나 물절이지 땅땅땅땅땅땅땅땅 더위 많아 다 됐나? 이게 다야? 한번 돌아가야되나? 아 맞다 마킹이 안되지 참 마킹도 능력이어지 아 피곤해 피곤해 요리좀 할수있나? 못하고 결국 라드가 잘하는지 달려있는거지 아구를 맞추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목표를 맞출 수 있는지 증명할 기회를 줘야돼 좋아좋아 주방은 좀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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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흠 음... 우유한 농장 나가는게 거진 안보여 퀘스트 보면은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의 친구들에게 경고하라 인근 호수 북쪽에 있는 여기 위인가? 올라가야돼? 아 쎄보이는데 쎄 쎄 쎄 설득해 쎄 쎄 앗 쎄 쎄 쎄 쎄 쎄 쎄 숲속에 뭐가 있나? 요만 먹고 빠져나와야겠다. 좀 더 둘러보도 갈까? 좀 더 둘러보도 갈까요? 어? 성극이 있네? 에도란 국경 거문소 져 볼까요? 너무 온건가? 아니야 빨간색인데요 지금? 일단 돈만 주고 길은 열어둡시다. 몇시 왔다 가야겠네? 위험이 왜이렇게 크지? 홀로 뭐치지? 니들 뭐야? 어? 롤 랏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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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격! 누군지 몰라 반격? 안해? 거기서 조준하고 앉았네 죽어 분노의 일격 샷 어? 우리 창병 장군리가 레벨이 올랐네요 어? 여기인가? 호수변의 캠프를 발견했어요 호수변의 캠프를 발견했어요 뭐야? 신입이 왔는데 철입무가 공물음식이야? 밀렸다 좋아달라고? 내가? 왜? 없지? 식량 식량 여기 싸운다 농장 농장 왜 이리 바글바글해? 난민을 즉시 풀어줘라 하지만 당신이 도적들을 데리고 왔군 이사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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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적같음 아 천장도 내가 위치를 바꿀 수 있네 분명히 지원이 나야? 아 천장도 나야? 아 천장도 나야? 내려 씻어 죽어 여기요? 왜 이랬어요? 여기요? 이게 범위가 먹을라나? 여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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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тысяч이? 어이 든든하구만 잘 버텨주는구만 콕 쭈 원수 잤어? 어 마무리 우리 차례야? 아픈데 음 잘살아잉 으악 으악 망격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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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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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쏘는데 달 쏘는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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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ún 아 하 으어우 저 아이씨 아이씨 1타 2피 1피 안 죽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부율 가능한 스트랩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낫 난리 났어 일단 마을로 방합시다. 수리 망지 도끼 양손잡이 손 양망치 하나 검 하나 잘 조금 모자라네 어, 할인중 빵 만들어 먹어야지 죽는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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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2랩을 붙어 둘 수 있어? 2랩을 붙어 둘 수 있어 모자 누구 주지? 보상받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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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보건? 밀을 열게 더 사야 되네. 다 팔리고 없네 바줄 할인중인데 사고싶은데 마을이 두마린데도 벌써 다 차가네요 이제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애들 장비가 아직 허슬하거든요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먹재먹어 주고 이 금방에 저기가 깜빵이었나 저걸로 재수될 걸 수 있거든요 특성이 0 좋지 않은데 데리고 갈 친구가 없네 다 구지네 방산같은게 리젠이 되나 방산같은게 리젠이 되나 다 구지네 괜찮아? 응 따라와 우리 암살자 한명 들어왔네요 들어왔네요 쌍수다이 너는 쌍수여 너는 쌍수여 우리 입이 많이 늘었네 우리 에이븐 도둑실 도둑실 해라 너 도둑실 해라 락페이 하나일까 우리 락페이 락페이 어디서 났지 어디서 났지 만든적이 없는데 그래도 위쪽이라도 가격은 비슷하게 쳐주네요 야영을 한번 하고 가야되나 락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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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오른쪽 셋 왼쪽 둘 왼쪽 둘 팔쟁이 있나 팔쟁이 없고 어 다쳤잖아 아 다쳤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ny 락페이 י 손 바로 반격 빠앙 컷 어디들 올라와 발로 차주고 쓸어버려 이거지 이게 바로 강화된 검이지 다시 비워버려 조즌을 하고있어? 아 조즌을 하고있어? 뒤로가서 팽배기 어어 데미지 깡 데미지 만 어디 움직이려고 쇽 쇽 이게 쌍수지 왈디 안 랩 it up 너를 위해 미리 만들어놨던 망치다 잘 쓰도록 마크2 레벨업 아니네 LNS LNS 빵 만들어놓은거 좀 먹고 뭐 제작할거 있니 말도 아 두 대까지 주차할 수 있네 그래 말도 복지가 있어야지 Hotel 우선 ene 오븐 선분 폴라 유발 후 genetics 奇 우린 지금 작물 없죠? 굳이 마 식량 굳이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휴식 휴식 그나마 앞서서 싸우는 왜 죽이는 건 항상 내 목이지 다른 동료들은 짐을 충분히 지고 있지 않아 나도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다고 망상이나 해 굳이 마